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떠올리면 무슨 생각부터 나십니까? 미안하다는 생각부터 나시나요? 자식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다는 것은 세상 모든 부모들이 가지는 마음이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이 또한 절제되지 못하면 불행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식을 바라보면 애잔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때 더 잘해줬더라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더라면 덜 엄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잘했던 기억은 없고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죠. 정말로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줬고 정성을 다해 키웠지만 늘 부족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미안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자산 설계 전문가는 노후에 여전히 빚에 허덕이며 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식 사랑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무한하다고 하지만 절제되지 않는 사랑은 무모해질 수 있고 결국 파국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붙기와 같은 사교육비에 쏟아붓는 것이 바로 무모한 사랑이고 친구들에게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더 화려한 결혼식과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고 싶어하는 자식들을 위해 출혈을 감당하며 결혼을 지원해 주는 것 또한 무모한 사랑입니다. 능력이 되면야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많은 능력을 벗어난 지원을 하니 문제인 겁니다. 능력을 넘어선 자식 사랑은 결국 빚만 남게 됩니다. 그러고도 자식에게 여전히 미안한 마음뿐이죠. 한국의 부모들은 유독 자식들에게 드는 미안한 마음을 돈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결국 노후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요. 자식에게 진짜 미안하지 않으려면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무리하게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노후에 불안정해지면 결국 자식에게 짐받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더 미안해지겠죠. 내가 너희들한테 짐받게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해줄 거 다 해주고 노후에 불안정하게 살게 되면 그런 자식들에게 도대체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책 없이 살아냐는 핀잔만 듣기 십상입니다. 이제 그만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을 거두고 독하게 마음 먹고 노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까지 자식들과 교류하며 아기자기하게 베풀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은 이제 그만 거두고 알뜰살뜰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해줄 만큼 충분히 해줬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